갑니다 와 이거 되게 짜증난다 진짜 이야 우리가 이렇게 웃고 가게 될 줄이야 여유있게 했습니다 사실 힘이 많이 남았어요 힘이 많이 남았어요 사장님 혼자 저를 살려둔 거를 정말 후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정을 100배, 1000배 돌려도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걸어서 못 가면 총촌을 김초로도는 와야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시합이 끝났죠 그쪽에서도 시합이 끝났어요 또는 1년 전 2년 전